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새마을 테마파크 전시관입니다. 여기 전시관에서 봄을 맞이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. 한복 입어보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. 의상은 봄 색깔에 맞게 또 좀 활기차게 화려하고 컬러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. 입어보시고 체험도 하시고 또 사진도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한복들도 입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시대적인 의상, 우리 교복들, 엄마, 아빠, 애기, 가족 단체 사진으로 추억의 의상을 입어보고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새마을 테마파크 2층에 전시관 앞에 있는 배경인데요. 이 배경에 이렇게 백설공주, 예쁜 백설공주가 안내를 시작합니다. 의상들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시대의상, 테마의상, 캐릭터의상 모든 것들을 입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으니까 많은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. 새마을 구미의 새마을 테마파크가 또 많이 알려지도록 SNS 활동도 좀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